자 저번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사장 진행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셀레나 그러니까 옛 친구가 운영하던 가기로 가봐야죠 자 네비를 따라서 계속해서 이쪽으로 바로 가주면 돼요 텐카이치 거리에 자 너랑 놀 시간 없다 이것들아 쫓아오지마 자 이쪽 2층이 셀레나죠 자 그럼 久しぶりだな、レイナ。 キ、キリュウちゃん。 そうだったの、風間さんが。 でも、キリュウちゃん突然来るんだもん。驚いちゃった。 悪いことしたな。 今に始まったことじゃないけどね。 レイナ、おやつさんは俺に行った。 ユミを頼むってな。 うん。 あいつのこと、何か知らないか。 あの時、病院から失踪したって聞いてからは何も。 でもね、キリュウちゃん。 5年前、ここにミズキって女の人が訪ねてきたの。 彼女、サワムラユミの妹ですって言ったわ。 ユミ、妹? うん。 でも、妹がいたことはユミちゃんも知らなかったはずよ。 ユミちゃんだけ、生まれてすぐ行き別れになったんですって。 そうだったのか。 で、今、そのミズキは? それが、詳しくは分からないの。 ミズキちゃん、ちょくちょくここに顔出してくれてね。 そのうち、ユミちゃんがいたこの店で働きたいって。 4年くらいいたんだけど、去年、急に自分の店を持つことになったの。 お店の名前は、アレス。 ユミの妹らしくない。 ユミの妹らしくない。 そうね。 ユミの妹らしくない。 そうね。 ユミの妹らしく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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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また、いつでも来てね。 私にできることなら、何でも協力するから。 ああ。 西木山くんのこと聞かないんだ。 それでも、もう誰かから。 そう。 自分の目で確かめるなら、人が何を言うか。 うん。 ね、キリューちゃん。 ミレニアムタワーって知ってる? 5年前建てられた。 そのタワーの裏に小さなバーがあるの。 マスターは飲食店の元締めみたいな人よ。 新しい店ができたら、マスターに必ず連絡が行くわ。 アレスの場所もきっとね。 そのバーの名前は? バッカス。 理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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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こそとは、 그 다태형사랑 술 마셨던 곳이죠 자 아지트가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지트에 있는 동안 체력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세이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봐온 이벤트 씬을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템을 보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좋아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아지트로 들어가가지고 다음전 설명을 들었듯이 세이브를 한다거나 그리고 뭐 아이템을 이동한다거나 회상을 할 수가 있어요 회상 같은 경우는 그래 각 장에 있는 중요 이벤트 씬 다시 볼 수 있는 거고 자 여기서 타이틀 화면으로 한번 돌아가서 철저하게 준비된 세이브 파일을 불러오자 자 박커스로 가보자 그래 서브 퀘스트 이번 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게임고 메인 스토리 하나 보자고 좋아요 자 박커스는 밀레니엄 타워 앞에 있죠 바로 가보자 이쪽 길을 따라서 이동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이벤트 여기죠 여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뭔가 소리가 들려. 어? 소녀잖아. 그래도 왜 여기 있어, 혼자? 저 어쨌든 여기서 나가보자. 자, 일단 위쪽에는 경찰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위험할 것 같고, 밑에 쪽으로 가자. 뭐지? 어, 강아지잖아. 어? 이런 개맛도 못한 개새끼들을 봤나. 어? 잊지마 잊지마 이 양아치 놈들 자 몰려다니는 것 밖에 못하는 이놈들을 혼내주자 자 거리의 불량배들인데 어디서 으라차 끝내주고 자 골프 이거지 뭐 으라차 으라차 가시고 한번 더 빠세 으라차 으라차 애들이 좀 많네 훌륭한 먹잉감이야 어허 이거 어떠니 이거 공격 못하니 밀어나봐 으라차 으라차 체즈구나 이런 허접한 녀석들 누구긴 누구야 전직 야쿠자지 어허 어허 집이 없는거야 집이 없는거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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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데델 에허 어허 짜 정철이 출동할지도 모르겠어 자 일단 도그푸드라고 해서 개먹이를 사야되는데 자 두고리서 팔아요 동키호텔 일본에서 실제 있는 유명한 자파점이죠 그리고 그 포포라고 해서 편의점 쇼와지점 거리 지점 쪽에 있는데 잠깐 일단은 자 나 아이템 좀 사자 특규동 특규동 근데 진짜 이거 갖고 다니는 아이템이 아니었구나 어쩐지 좋아 어쩔 수 없네 이쪽으로 가자 편의점 들린 길에 나도 회복약 좀 사야겠다 자 이쪽 쭉 위로 쭉 이쪽 길로 쭉 내려가요 자 여기 보면 포포 쇼와 거리 지점이 있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특정 편의점에서만 파는 아이템이 있어서 자 일단 도시락 좀 사고 그래 사겠어 다섯 개 그리고 자 이쪽으로 쭉 내려오면 여기 도그푸드 개먹이 270엔짜리 뭔 놈의 길가 2,700원짜리 거의 3,000원 돈이구나 3,000원짜리 밥을 처먹어 어? 야 우리나라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이 2,500원에서 3,000원에서 3,000원인데 역시 개팔자가 상팔자야 그것도 이거 시대 배경이 2005년도인데 2005년도 물가로 이 정도면 뭐 아무리 일본 물가가 안올랐다 그래도 음 역시 상팔자야 상팔자 상팔자 암튼 다시 하루카한테 돌아가가지고 개의 먹이를 주죠 하루카한테 주는게 아니라 개한테 개의 먹이를 주죠 말이 헛나왔네 큰일나지 그러면 그래요 여기 개의 먹이 자 무언거를 주겠습니까 하이 하고 여긴 도구푸드를 여긴 도구푸드를 개한테 주죠 아예 뭘 별걸 가지고 평생으로 그 녀석이 예전에 이것은 이라고 말했고 말했고 acas 정말母親가 이 지역에 있습니까 네 아마 手글에는 그대에 그대에 근데 아직母親에게 엄마가 버리고 가는건가? 엄마가 버리고 가는건가? 다른 곳에 다여지는 사람은? 나는 엄마와 유미의 어머니만 그래서 유미라고? 응 엄마의 어머니 항상 手紙을 가지고 왔어 어? 왜 그래? 왜그래? 疲れた 안돼 잠깐만 이러면 자 하루카를 안전한 장소로 이러면 경찰 아저씨가 출동한단 말이야 자 다테한테 전화가 걸려오죠 받아보자 에 다테다 그쪽은 어떤가? 슬리나에 가봤나? 그게 좀 곤란한 일이 됐습니다 바커스에 갔었는데 정보를 얻지 못했어요 전부 사라져버렸습니다 쩜쩜쩜쩜쩜 쩜쩜쩜쩜 네 그렇게 된겁니다 뭐? 그럼 바커스의 마스터도? 네 뭐 그렇습니다 에 그런가 크류 어쨌든 여자아이를 셀레나로 데려가라 나중에 경찰이 보호하지 나중에 경찰이 보호하지 에이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스토리 알고싶으면 제 유튜브 채널 가가지고 네 1편 부서 보세요 복습하세요 읽어보시고 나서 자 도주카이 구미 그러니까 조직원 에이 에이 좀 기다려봐 너 키르지 해가지고 다짜고짜 쌈 걸어오는 시마노파 조직원이네 그래봤자 허접들이야 나 지금 아이를 안고있다구 비켜 이 경험치들아 어디서 경험치 주제에 마지막 너냐? 경험치 경험치 잠깐 여기 이 아저씨 에이 스테미너 X입니다 한번 마셔보세요 시험해보세요 자 스테미너 X를 받았다 손에 넣었다 이거 그냥 무료로 한번 무료 체험행사 같은걸로 주는거 같은데 근데 별로 좋은 회복약은 아니야 저거 자 계속해서 이거 무조건 인카운트 배틀이죠 시끄럽네 지금 시간이 없다 꺼져 에이 나한테는 관계없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싸움 걸어오는데 이런 회화는 자막을 만들 필요도 없을만큼 그냥 가짜고짜 덤비는 그런거라서 안 만들었어요 네 아이 귀찮잖아 스토리에 전혀 상관이 없는거라서 나 일본어 잘 못해 정 모르는거 사전보고 흘러가면 돼 사전이 없으면 검색해보면 되고 정말 꾸준히 그래 싸움을 걸어오네요 헤헤헤 두목님이 말씀하셨다 어쩌라고 이승기가 부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승기가 부릅니다 근데 이게 이게 메인 퀴즈 진행하면서 무조건적으로 리젠되는 녀석들이라서 안 잡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것도 다 경험치고 나중에 게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놈도 빠짐없이 약해도 잡아주는게 좋아 이 잡목들이야 뭐 좀 이래도 진짜 후방가면 보스들 장난 아니란 말이야 고추샷 일어나 셧 네 훌륭한 경험치 공부문이죠 저거 거의 다 왔어 좀만 보지 하루카 공부 이번엔 숫자가 좀 많네 그래도 허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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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 하루카 놓고 싸우지 아! 아 잠깐만 야 사람 말하는데 이 식구들이 장난치냐 야 이거 이거 집어 이거 집어 안되잖아 아아 아아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왜 주변에 뭐 집을게 없어 이거 자 하나 둘 하나 아 어디서 아이씨 좋았어 자 계속해서 하루카를 안고 진행을 합니다 자 셀리나이 아이 진짜 끝까지 싸운거네 이거 뭘 잘도 도망쳐 너 다 죽이고 왔어 도망치긴 개뿔 이 허접한 놈들아 이 녀석 두목 시마노도 정말 그지같이 허접한 놈인데 그 두목의 그 부하들이라니까 허접의 끝을 보여주지 아이 진짜 용어같이 원이 로건이 안돼 애들이 우투로건이 안돼 아자 아자 아이씨 어디서 뽁검질이냐 아앗 아앗 얘 시대의 배경이 2005년도야 장난치나 자꾸 짤짤이하네 이 복서새끼 아앗 어디서 빠세 아자 일어나 일어나라구만 자 좋아 빠따샷이 아주 유효한게이 유효한게임이죠 아우 밤새서 그런가 지금 혀각보이네 자꾸 죽을거 같네 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고작 2층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타 전기 아깝게 좋아 하자 레이나 이 아이를 어 부탁해 그래 상태를 지켜보도록 하지 저쪽은? 그래,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응, 내가 어떤 것을 먹으면. 응. 형. 아? 이것은? 나는 고객님. 네. 나는 그녀의 친구가, 레이나. 네, 저 고양이? 아, 잠시만 그 남자는 괜찮나? 아, 이런 그 남자는 괜찮나? 괜찮네 아, 괜찮네 진짜? 그 남자는? 아 좋았다 벌써 만나서 못해 이 남자는 너무 행복해 하루가, 아까 유미姉이네 저 희망와리가 키수가 유미라든가 어렸을 때 같이 있던 고아원이죠? 에? 잊을래요? 어머니의 거? 네, 어머니는 어디? 어디야? 아니, 제가 찾고 있는 곳이야, 유미의 거고 遥가, 유미의 입장은? 응 그렇군 네, 형님, 우리 같이 같이? 응, 아레스의 입장을 안다고? 그렇군 그렇군 아니, 형님, 우리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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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면 네, 형님, 괜찮나? 형님, 형님, 괜찮나? 형님, 형님, 괜찮나? 형님 형님 자, 이거 선택합니다 어차피 그 회복 아이템 같은 경우도 방금 전에 그 독푸드 살 때 다 샀기 때문에 바로 진행해줘도 돼요 그래, 출발하자 자, 아레스로 자, 쭉 하루카를 따라가면 됩니다 참 앙증맞게도 뛰네 하하 야 내가 저나이티 이렇게 저렇게 잘 뛰었으면 육상승수를 할텐데 체력이 아주 그냥 와, 야, 나, 야, 어른보다 빨라 이거 뭐 폭포기 무슨 애 진짜 육상시켜야겠다 왜 이렇게 빠르니? 에이, 잠깐, 잠깐 당신들 무슨 관계? 그, 알았어, 뭐하게 에이, 그래서 뭐해, 당신 이 아이의 아버지라도 되는가? 자, 위에쪽이 그렇다 그 다음이 가운데게 어, 가운데게 안이 다르다 자 마지막게 도망친다 근데 어차피 어떤걸 선택해도 다시 여기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를 선택합니다 어, 그렇다 헤이, 정말로? 그럼 신분증, 신분증명 할 수 있는 것 있나? 자, 위에가 있다 밑에가 안이 없다 세번째가 도망친다 또 어떤걸 선택해도 어차피 다시 원래 돌아오기 땐 또, 어, 원래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또, 어, 원래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자, 있다를 선택하자 어, 어, 있어 이, 가지고 있는게 없잖아 잠깐, 서까지 가주실까? 어, 안돼 자, 서과 경찰서까지 가면 어, 하루카가 다시 고아원으로 돌려보내주겠지 겠죠 뭐 이외의 것도 서에서 천천히 듣지 이봐, 가자고 야, 튀어 엥? 뭐하는 짓이야? 지금 설마 도망치려고 한거지? 어 어째서 도망치려고 한건데 엥? 쩜쩜쩜쩜쩜쩜쩜쩜쩜 엥? 뭐냐? 어우, 잠깐만 갑자기 아빠라고 불러 뭐? 엥? 그럼 진짜 아빠란 말이야? 그걸 그대로 믿는 얘도 좀 이상하다 아빠라니 당신 좋은 딸을 두었구만 당신도 좀 정, 정신 차려야겠어 어, 뭐, 그래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쫓아가면 돼요 경찰이 참 경찰스럽네 자, 밀레니엄 타워 안에 있었어 그러니까 못 찾지 딴 곳이 아니라 이 안에 있었어요 커다란 빌딩이다 10년 전에는 이런 건물은 이 거리에 없었다 이 거리의 가장 중심에 있으면서 분위기는 뭔가 다르다 자, 이쪽으로 가자 실제 있는 거리 배경이라서 네 자, 아레스도 있지만 개장중이라고 쓰여있다 오지쌍 자, 이쪽 엘리베이터야 이거다 네 네 알았어, 알았어 왜 이렇게, 어? 보채, 하루카 밸보채처럼 좀, 좋아? 안 울리잖아 네 오지쌍 오지쌍 60 개의 Dan 예 뭐휴이이가 驚이네 안še어 안경 오지쌍 선생님은 네 어, 네 그 무한한 너는 정말 놀랍군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잘째 진짜 녹방 거의 한번도 안틀고 생각만 했는데 자 여기서 녹화 한번 끊고